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섬기며 봉담 중앙계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12절로 14절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여왁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네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갖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무엇일까요 하늘에 라는 말은 히브리말로 샤마임 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처인 하늘 이란 뜻입니다 아름다운 이라는 말은 히브리말로 토부인데 좋은 선한 즐거운 이란 뜻입니다 보고는 히브리말로 오차르 라는 말인데 보물, 곡관, 창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아름다운 보고는 하나님이 각종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을 보물 같은 것들을 자국자국 싸서 곡관같이 쟁여놓은 창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채워서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비를 주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할 때마다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때를 따라 잘 나눠주셔서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문이 나에게 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복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복을 7절부터 살펴보면요 대적이 다 떠나가는 복입니다 8절에 보면 내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는 복입니다 11절에 보면 자녀와 물질의 축복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입니다 13절에 보면 머리 띄어 위에 있는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해보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 대인관계든 물질문제든 여러분 자녀 문제이든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우가 꼭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이 창고 갖고 계신 복우의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이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고 문을 여는 방법을 기도라고 가르쳐줍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들겨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와 자녀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와서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악하지만 내 자녀에게 몇 달 나는데 돌 주는 부모가 없고 생선 달라는 데 뱀 주는 부모가 없듯이 더군다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악하지도 아니하니 어찌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문은 보물이 들어있는 그 문은 두들기고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기도자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복음은 열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대로 살 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나눠줍니다 하나님의 보고를 열어주소서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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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